이번 역은 세마, 세마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넓고 쾌적한 행복한 요양원. 행복한 요양원으로 가실 분은 세마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세마, 세마. The station number is P158.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watch your step. 넓고 쾌적한 행복한 요양원. 행복한 요양원으로 가실 분은 세마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